빨리 선착순으로 가입해주세요 로이드밤 최고! 평일에도 손님이 많아도 너무 많은 미용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익산시 모현동에 찾아왔습니다 모현동에 막 오픈한 매장에 벌써부터 손님이 바글바글 이렇게 잘 되는 매장에 어떤 비결이 숨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익산 모현정 로이드밤 회원 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매장을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오픈한 지 아직 한 달 반? 손님이 이렇게 많은 매장이 아직 오픈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입소문이 난 걸까? 어떻게 하다가 방문하게 되셨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후기가 많이 좋아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지인들이 여기서 머리를 했는데 너무 잘 나와서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오늘 고객님이 굉장히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 이유가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로이드밤이 홍보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네이버 예약이나 시스템이 쉽게 올 수 있게끔 해줘서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함께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의견은? 안녕하세요 익산 로이드밤 SP점 디자이너 윤희입니다 로이드밤에 근무하고 있는 예지 디자이너입니다 익산 모연 SP점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점 가격이 저렴해서 고객님들께 저렴한 금액으로 시술해드릴 수 있는 거라 변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장이 깨끗해가지고 근무하기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리뷰를 보고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고 아니면 소개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익산 모연 SP점만의 장점 약품이 좋은데 가격이 착한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트렌디하게 굉장히 카페같이 깔끔하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무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시라고 그만큼 실력 좋은 디자이너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로이드밤을 선택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존에 개인샵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브랜드로 전환하신 이유가 개인샵은 굉장히 오래 썼어요 손님 부분에서는 많이 보유하고는 있었는데 혼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인 거나 직원 유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던 찰나에 로이드밤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알게 됐고 검색하다 보니까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좀 더 체계화적이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전에는 제가 갖추지 못했던 것들을 저한테 많이 필요한 거? 경영? 이런 거를 로이드밤이 다 해결을 해줄 것 같아서 무엇보다 인테리어가 제일 마음에 들어 심플러 타입으로 가맹전환 후에 가장 비용이 됐다는 부분이 있다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홍보물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누르기만 하면 이벤트나 홍보물이 쉽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에 많이 놀랐거든요 브랜드 파워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보고 나니까 로이드밤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해야 되는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들었어요 앞쪽에 셀프 체크인 패드가 있던데 셀프 체크인을 운영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으셨을까요? 많이 바쁠 때 고객님들이 오셔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순서도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첨담 시스템 그거에 더 만족을 하시면서 신기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인 시스템 디자이너에게도 아주 호평인데요 원래 다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꼭 물어보고 기억을 못 해가지고 방치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고객 만족도도 최상입니다 이용하시면서 제일 만족하셨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이너 분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편한 분위기에서 머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일단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제가 말하는 스타일대로 꼼꼼히 해주셔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 됐다고 들었는데 더 번창하실 것 같고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로이드밤으로 4행시 따져 하실까요? 해보겠습니다 로 로이드밤으로 시술하러 왔습니다 2 이럴 수가 드라마틱한 머리가 나왔네요 밤 밤낮 없이 근로하시는 디자이너 분들께 감사혈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한테 로이드밤의 여론? 로이드밤은 경영 구세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행운이 따랐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로이드밤 운영 중이신 점주님 또는 예비 점주님들께 격려나 조언 한 마디 혹시 가능하실까요? 80개 정도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로이드밤을 해보니까 진작 더 일찍 빨리 할 걸 해보고 나니까 한 달 만에 그런 걸 느꼈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가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로이드밤 파이팅 오늘 본사에서 입사 모연점을 위해서 소시팀 청소기, 롤에 대한 비종, 웰컴 키스, 스터브 카드까지 준비를 해드렸는데 어떠실까요? 좋아요 입사 모연점 파이팅 감사합니다 로 로이드밤에 2 2 2 2 2 3 2 3 4 3 3 3 5 5 7 6 10 11 12 них